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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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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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짜씨! 아우 슛 아아! 어디있다 야!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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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고기 먹어 아아! 아 어디있어? 아이씨 아이씨 어어 안 돼 안 돼 고르지 마 고르지 마 아 됐다 얘 왜 이렇게 쎄 어 오 얘? 검침우랑이 똑같잖아 얘 오우 왜 이렇게 쎄? 그죠? 허허 오우 씨 카이트 이상한거에요 그래? 야 씨X 나도 당했지만 잡았다 아 됐다 다행히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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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던 화염 지뢰가 작용을 잘했어 오시면 됐다 아유 어? 생승아 일로와 빨리와 빨리와 호우 아야 다행이 안탄다 얘 어휴 아 깜짝 놀랐네 야 이 영화 온거 여기도 점령하고 오자 자루 그래 이 빨간색은 빨리 점령하는게 좋습니다 자 쌩쌩아 가자 아 이게 아니고 널 타고 싶다고 아니 아 그래 일단 수고했으니까 밥도 먹고 가자 아 뭐야 아 뭐야 씨X 아휴 씨 일단 나가자 어 근데 나 잘 싸웠어 어 근데 곰치호랑이 이런데서 곰치호랑 아 맞춰 곰치호랑이 이런데, 이런데서 막 어휴 빨리다 빨리 받게 빨리 받게 어어 우우 어어 우우우 아 추운데였지 쌩쌩 일로와 쌩쌩이 좀 무섭다 갑시다 어렵고 힘들 때면 생생이를 불러주세요 달려라 신나게 날아라 내일을 우리의 세상 안돼 여기 무서워 알았어 우리 친구 현대신 어 뭐야 으어어억 아 이게 오케이? 생생아 방금 얼굴 코뼈 부러진거 아니야? 방금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는데? 바로 앞에서 만났네 일단 내려 일단 내려 얘를 빨리 죽여야돼 아아 생생이가 미끼가 되어줬어 생생아 오케이 샤샷 뭐여 뭐여 얘가 다 싱 싱싱아 아니 니가 다 하면 어떻게 해 아니 내가 할랬어 싱싱아 아 주인의 가오가 좀 떨어지네 아니 내가 다 할랬는데 니가 거기서 나서버리면 내 가오가 어떻게 되니 아 족장 생생이가 아니구요 저도 했는데 자 아무튼 뭐 오케이 53명 자 뭐 뭐 있으려나 생생이가 다 해갖고 내가 할 수 있는게 뭐 없었는데 뭐 없네요 네 자 여기 점령 어 뭐야 여기도 있네 우리동굴 전초지 이것도 가자 이런건 꾸준히 해줘야돼 가자 이번엔 나대지마 알았지? 이번엔 나대지마 흫 자 동물은 레벨없고 급은 있습니다 급 급같은건 있는데 보아줘달리 아니야 내 공을 가로챈거 같은 느낌이라고 물론 얘가 다 했지만은 어어 여기 못가네 좋아 좋아 다왔어 여기부터는 내가 알아서한다 쌩쌩아 넌 잠시 쉬고 있어 좋아 여긴 나 혼자 알아서 하지 잘 봐라 내 실력쿨을 자체 하드 모드가 아니구요 제 실력을 잘 봐라 아 여기 안가지네 좋아 간지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올라간다 아 뭐야 어 어 어 어 어 흑 흑 흑 흑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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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조심해야돼 얼음맘 얼음 다크멤머드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어린이는 좋아하나 뭐 그런건데 오케이 오케이 이따 흑 흑 흑 추 추 아이씨 오케이 자 여기 지핵을 내가 따해 따 따 따 주지 이 지핵은 내가 전보다 따 주겠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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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아 여기 밑에 있겠구나 노 노 뭐여 여기 아냐 밑에인가 봐 좋아 밑에다 밑에다 좋아 흐흐흑 아니 구석에 가르는게 아니고 밑으로 가르 벌바닥이 보였고 벌바닥이 보였고 오 사람들이 목소리가 들려 들키지 않고 해야돼 들키지 않고 해야돼 아니 뭐 아니 뭐 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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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만먼 상하네 상하 야 그럼 뭐야 어디로 데려가야돼 시우마 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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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암 먹어먹어먹어 아니야 씩씩없이 할 수 있어 오케이 왔어 왔어 가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와인 누르면 되요? 고맙습니다 여기 여기 안에 어우 뭐야 어? 아 이게 아닌데? 어? 어어어 이게 아닌데? 아니 이게 아닌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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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어! 자 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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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에요? 어! 어! 야야야야 어 뭐야 뭐니래 뭐니래 뭐니래요? 어! 왜 이렇게 많아 어이C 어이쒸 어이C 어이쒸 너무 많은데 이거? 야 쌩쌩아 미안! 쌩쌩아 쌩쌩아! 할 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좋아 하아 하아 거의 다 잡았어 가자 건주 아냐? 죄송합니다 네 나도 쳐 어 뒤로 있다 아 어디야 이씨 너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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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눈눈눈눈눈눈 너눈눈눈아 너눈눈눈아 너눈눈눈눈아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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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쭈쭈쭈 쭈쭈쭈 뭘 머리도 머리 한방이네? 에? 완전 좋은데 창? 부엉이 불편합니다. 제가 알아서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갑시다 오케이 어휴 오케이 쨀 最後 부엉 됐다 호우 됐다 아 이거 좀 잡는데 힘들었어. 여긴 좀 어려웠다 생생히 생생히 불러오자 꼭 씨발 고 나중에 와야 이새끼들 여긴 뭐지? 여긴 뭐지? 하면서 그냥 내가 다 했는데 오케이 내꺼 입주하러 애들이 응? 내가 다 했는데 여기 동굴 좋다 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고기는 가져가고 이런것도 다 가져가자 이런거 오 히기인데 히기? 오 노란힘 히기인데 이거 그죠? 오 히기 얻었어 히기 좋은거 같은데 이거 자 가방은 꽉 채웁시다 이런걸로 됐다 오 여기 지역 괜찮아졌어 일단 여기로 갑시다 오케이 가방 어디꺼에요? 가방? 어 알아봤네요 이거 아디다스꺼에요 어르리드러스 어르리드러스 기견도라니 얘도 뭔가 해줘야되나? 세일러 세일러 매머드가죽이 필요하네 요리법을 알려줘 요리법 와우 요리법 나쁘지 않은데 요리법 나쁘지 않은데 이게 뭐 얘네도 뭐 소리내고 있는거야? 아니네 갑시다 얘한테도 뭔가 있나본데 에이 오 우 던져 어디갔어 설마 죽였어? 설마 죽였어? 약간 끊기네요 끊겨보이네 얘가 원래 족장같은거였어 얘가 원래 족장같은거였어 그니까 처음에는 왼좌족이 어 아 잠깐만 화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왼좌족이 원래 뿔뿔이 흩어져있는데 내가 쟤가 같이 모으자고 해서 모으고 있는거에요 어떻게보면 정신적 지지도 째고 되나 이거? 오 이런게 있네? 갑시다 뭐 그런건데 네 솔직히 여러분들 이해는 안될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우리 종족 많이 죽인 사람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건데 자 띠잠쑤우 자 띠잠쑤우 자 띠잠쑤우 자 띠잠쑤우 자 띠잠쑤우 자 띠잠쑤우 에이? 자 띠단쑤우 여깄네 여기 연락합시다 오케이 고! We gotta go! 자 띠단쑤우 자 띠단쑤우 풍습같은거야 여기 나무 위에 먹을거만 걸어놔 왜그런지 모르겠어 이상한 개같은 풍습이 있는지 모르겠네 자 일단 우담족 타 환영파티에서 왼자족의 분노를 다가 피하도록 도우십시오 오케이 자 가자! 오늘은 음 우리 스꼬미를 타고 가겠습니다 깝초슈우우우우우 커플로 가자! 이거 장국 아니야? 아 맞다 장궁 장궁마저이거 아 밤인데이거? 난 밤 진짜 싫은데 아 침대에서 하는거 보고싶은데 가자고요 다른 동물 보고싶다 이게 무슨 동물원이야? 아! 갑시다 길이 이쪽이네? 대놓고 길이 이쪽이라고 알려주네 풍습이 아니고 족장이 돈 못 벌어서 자린고비 해서 그래 자린고비가 뭐야 아무튼 뭐 그런게 풍습 아니야? 쌩쌩이 아니야 얘는 습곰이야 곰 곰 타고 있어 곰 오케이 얘는 뭔가 불도종같은 느낌이냐? 그죠? 약간 불도종같은 느낌 길이 어디야? 아우 답답해 길이 어디 올라가는거 같은데 길이 여기 자는거 있으면 자고 가야겠다 길이 안보여 없네 슈발 없네 자 따라와 대체 여기가 길인거 같으니까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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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들은 야속하기도 하지 어휴 이건 내가 왔던 발자국이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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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된데 시우 와 여기를 갈려고 해 어어!! 검치야 일리와 쌩쌩아 쌩쌩이가 더 빠르니까? 오케이 쌩쌩이 어 쌩쌩이 왔다 그래 이게 남자 아니겠어 갑시다 비켜라 길로가 길 길로가 길 와 이게 연못이라도 가는거 싫어한데 뭘 오케이 가자 가자 누가 싸워도 난 관여 안하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이 퀘스트를 위해서 달려가겠스 우리 쌩쌩이 너무 귀여운거 아니야? 물을 싫어해 헐 진짜 맹수들도 맹수들 막 이런거 가끔 뭐 커뮤니티에서 그런거 보면 되게 귀엽더라구요 아무래도 키고 싶은 마음은 좀 없죠 전혀 없지만요 갑시다 다 와간다 아휴 쌩쌩이들 공격하는게 좋아요 맞아요 타는거 별로 안좋아해요 원래 왜냐면 불쌍하거든요 게임이니까 다행이 게임이니까 뭔가 다행이지 실제였으면 타는거 싫어합니다 우리 진실의 폭포 여기 길 맞겠지?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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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저기 저기서 집단 구타나 당하고 있어 빨리 도와줘야겠어 오케이 왔어 왔어 오케이 왔어 왔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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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왜왜 달을 해치우려 합니다 달을 구하십쇼 홀 홀 홀 다 여깄다 익사시키는거야? 아니구나 그쵸 익사시키는거 물이 불어나는 것을 막으십쇼 뭐야 어떡해 뭐야 어떡해 후야앗 음 여기 누수 막기 오케이 오 이런게 있네 안돼 빨리 올라가야돼 수위가 올라간다 뭐야 도와줘 뭐가 축축했는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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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고기 피라냐 아씨 미친 식인 물고기구나 이게 이봐 넌 나한테 진짜 애송이야 빨리빨리빨리 아 아씨마 옹 내려가면 뒤졌다 어? 오 여긴 어떻게 막냐? 아 된다 이런거 누수가 막아지다니 자 빨리빨리빨리빨리 아 또씨마 아씨마 나 뒤졌다 어? 오케이 됐어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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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어 어 빨리빨리빨리빨리 어 괜찮아? 어 어 어 어 으흠흠흠흠흠흠흠 아 제가 상대 종족입니다 우담족 식인종이죠 네 우리는 웬자족 아 적대 부족인데 으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이 파리 독을 얘가 제조법을 알고 있었어. 제조법? 쓰는 법? 이런거 역시 족장님 귀여워 눈 초롱초롱해 어딨어 그 씨발 이리와 어딨어 야 야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 꼭 학교에서 야 너 수업 끝나고 보자잉? 그리고 막 수업 끝나면 서로 일부러 막 피하고 난 그런 사람들과 달라 씨발 이리와 우리도 하실 수 있죠? 씨발 새끼 이리와 야 내가 안 때려지네? 이리와 응 슈발 적립 1포인트 슈발 적립됐고 차 올라와 숨 쉬어야지 씨발 일로와 오 오 오 오 오 오 씨발? 깜놀했지? 씨발 새끼 일로와 일로와 어우 개빡치 일로와 일로와 음 개새끼 씨발 내놔 껍질 내놔 껍질 껍질 내놔 아이 씨발 새끼야 아이씨 꼴좋다 씨발 헤헤 안녕히 계세요 흠 흠 아니 아니 물에서 뭔 흫 흫 뭐 왜 뭐하는거야 물에서 뭐하는거에 뭐여 아하 이거구나 아하 이거구나 쉬워 그래 여기가 상호가 있겠냐 아 생각없는 친구 보소 자 일단 캐스트 완료했어 어 뭐야 마지막 강하구 발견한 장소 꼭 갈아내지마 크게 나오는데 이거 그쵸 여기가세요 막 이러는데 자 내말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재밌죠 이거 뭔가 까가가가 그리는건 아닌데 되게 꾸준히 뭔가 몰입하게 되고 막 그런 재미가 좀 있는 게임입니다 일단 뭐 아이템 봐볼까 남쪽 돌 이런 휴기같은걸 필요한데 이것도 뭔가 필요하고 뭔가 삼나무 같은걸 얻었네 화살통 활 갑시다 야 이거 활도 강화가 되네 뭐야 흠 야 강화하면 이건 강화가 안되고 이거는 피해 3 6 5 3 6 5 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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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5 5 5 6 6 6 5 6 6 6 6 7 7 6 5 6 7 9 9 10 10 10 10 10 12 11 10 12 11 12 12 12 13 15 14 15 이게 메인캐스트네 이게 어딨지? 어 저기 흥! 흥! 오케이 오픈월드면 사람도 만날 수 있나요? 멀티 말씀하는 거예요? 멀티랑 오픈월드랑 뭔 상상인지 모르겠지만 따 찐짠쑤! 난타 난타가 옛날에 막 미국에도 뮤지컬 하러 가고 어쩌고 하러 대고 막 흥행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잖아 난타 완전 망했잖아 따! 괜찮나? 다 괜찮을거야